Q. 4연승을 했고 경기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. Q. 5연승을 했고 경기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선수들끼리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죠. Q. 4연승을 했고 경기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. Q. 4연승을 했고 경기력이 상승하기가 높은 것 같아요. Q Q 라인전 수 marker 2개는? 모든 서포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뵙게 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이번 주에 좀 힘든 연전이 많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이랑 붙게 되는데 삼성도 기세가 지금 제일 좋은 팀이어가지고 긴장 제대로 해가지고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처럼만 저희가 하루지만은 좀 더 연습을 빡세게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제가 이번 시즌 목표가 1인분 하는 선수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경기력이 꾸준히 좋게 많은 노력할 테니 많이 KT 응원 부탁드립니다.